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우리 신인 가수분들이 또 무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우리 중견 가수분들이나 인기 가수분들이 신곡을 내서 꼭 발표할 때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야 정상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트루트데잉진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가수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끝까지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렇죠 다음 분은요 정무룡씨가 부릅니다 그 사람 의외입니다 사도마다 헤어지면 보곤 그 사람 새 속에 무너 teve 사람 가슴 속에 지워야 마지막 그 사랑 나는 남성의 그 떠들다 본 사람 마지막 그사로 멀어진 내 사랑 어떻게 다시 살아낼 수 없나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바람이 위로 된 거죠 다시 한 번 보고픈 나의 사랑 사랑하는 헤어지며 보금본 그 사람 새풀 속에 무너둔 사람 산속 속에 지워야 마지막 그 사랑 나는 남성의 그 떠들고픈 사람 마지막 그사로 멀어진 내 사랑 어떻게 다시 살아낼 수 없나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바람이 위로 된 거죠 다시 한 번 보고픈 나의 사랑 다시 한 번 보고픈 나의 사랑 다시 한 번 보고픈 나의 사랑 다시 한 번 보고픈 나의 사랑